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풀이인데, 대리파트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오전에 이론하고 그 다음에 요약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면 대략은 감이 오거든요. 이론할 때 잘 몰랐던 걸 여기서 또 거꾸로 해서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2시간 정도 보통 하는데 집에 가서 이만큼 따라오기도 어려워요. 집에 가서 하려고 하면 막상. 한번 보시면 되는데 대리제도를 한번 봐볼게요. 대리제도를 잠깐 빠르게 봐볼게요. 앞에는 지금 여기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잖아요. 대리권의 범위는 무조건 시험에 배정이 되요. 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행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 적용되는 범위가 118조인데 불명이 중요합니다. 여기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고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는 보존입니다. 보존행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용과 계량행위인데 여기 처분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존행위는 무제한인 건 아시겠죠?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판례정리는 무조건 외워 놓으세요.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매매계약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게 되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하고요. 대금지급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다음은 뭐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해제권하고 그다음에 치소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체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금을 관리해라고 했을 때 담보대출을 하면 안 되는 거. 다만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하고 디귿은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대여금을 갖다가 받아 갖고 와라. 추심해라 그랬더니 일부를 면제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경매는 치아동이 안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치아동이는 해제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워버리면 좋아요. 지금요. 그냥 바로 애워버리는 게. 그다음에 여기 대리권의 제안인데 대리권의 제안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동대리입니다. 여기 아까 오타라고 했는데 공동대리라고 하는 거. 공동대리는 언제나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들이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각자들이 가장 잘 나오고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는 원칙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될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다툼이 없다든지 등기신청 행위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울고 먹는 부분들이 이 세 가지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등기신청은 가능한 거고요. 언제나가 뭔가 원칙은 각자들입니다. 대리권은요. 그다음에 대리권 남용은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죠. 그래도 뭐가 된다는 거죠? 유효가 된다는 거. 대리권이 남용된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다만 대리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뭘로 가는 거죠?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지니 의사표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명주의인데 현명은 분류식이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위임장을 좀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뭐가 된 거예요? 현명이 된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때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상행위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이 안 들어가요. 상행위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상가사 대리권도 굳이 현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빨간색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 효과가 어떻게 돼요?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건 중요하고 착오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두 개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은요.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죠? 대리인이 기준이다 보이시죠? 그래서 본인의 선의 악의 과실, 무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궁박이라는 거. 불공정 법률 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협의 궁박. 그다음에 특정한 지시라고 되어 있으면 지시는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이걸 부지라 그래요. 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한다면 대리인이 이걸 모르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장이 우외과가 나올 수 있어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기준이 되는 거.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건데 아마 이 공박은 나오는데 지시가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까지 나오면 그의 문제는 좀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대리권 소멸 사유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사상파 종료처래라고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즉 대리인이 한정 후견을 받거나 본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개시를 받으면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스형 문제 물어볼 때 있잖아요. 대리권 소멸 사유를 박스로 물어보면 참 좋은 문제가 돼요. 이게 선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대리인의 제한능력자랍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이더라도 대리행위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이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에게 위임 계약을 해요.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상대방 병이라는 사람하고 여기를 대리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위임 계약은 뭐예요? 위임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런데 이거 미성년자라고. 그럼 위임 계약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위임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해볼까요? 미성년자가 뭐라고 했어요? 대리행위를 했어요.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대리행위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물어볼 때 위임 계약을 물어보느냐, 대리행위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7번에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 여기까지 왔을 때 쓸 데가 없으니까 올라올게. 눈을 좀 올려요. 여기다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지금 대리인이 미성년자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위임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임계약. 위임계약입니다. 아니면 이걸 표현할 때의 값과 을 간의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음, 취소가 된다. 아이고, 취소가 된다. 그런데 여기가 대리행위가 나올 수 있죠? 대리행위가 나오면 을이 제한능력자이더라도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분들이 제한능력자라고 문제를 물어볼 때에 거의 머릿속에 욕에 인식돼 있는 거야. 대리인의 행위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욕을 내버리면 헷갈려버린 거야. 제한능력자는 원래 취소가 안 되는데 왜 취소가 된다고 하지? 그러거든요. 그럼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위임계약. 요거, 요건 법률행위거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차이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긴 대리행위잖아요. 대리행위는 취소가 안 되죠, 뭐 이렇게. 이해돼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아까 오전에 우리 했던 거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다시 또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봐 볼게요. 올라오시면 돼요. 대리제도는 여기하고 복대리까지 정리하고 표현들이, 묶음까지 정리하면 되거든요. 요거 정리하고 무효일반까지 정리하고 가자고요. 알겠죠? 그럼 다음 주 오면 이제 취소, 조건기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계약성리까지 아마 다 볼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봐보실까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민법하지 말고 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거 공법하든지 아니면 학기론 좀 보든지 그러세요. 알겠죠? 1차가 언제? 1차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2차가 좀 넉넉하게 갈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1차는 떨어지는데 2차 붙어요. 의미 없어요. 그거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1차 까먹은 몇 번 반복하세요. 자, 이거 숙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물어봐요.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고 숙권행위가 명백하다라는 말 보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리권... 아이고, 이게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자가 빠졌네. 대리권의 범위가 뭐라는 거죠? 명확하다. 명확하다. 명확이란 말이야. 명백하다 이 의미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합니다. 그럼 118조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명확하면 118조가 적용되지 않죠.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불명확할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대리권의 범위 118조. 보존행위하고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적용될 수 있다. 이걸 냈는데 그때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이 당시 27일 때인가 냈는데 전혀 헷갈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보이죠? 그럼 몇 조가 적용될 수 있다? 118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보존행위 보이죠?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예전에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봤었어요. 지금은 그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요 근래에 나왔던 게 보존행위에서는 미등기, 부동산 있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를 했나 봐요. 등기를. 그럼 이건 보존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등기를 갖다가 안 된 걸 등기해 주는 거니까. 이해 되시죠? 그다음에 이용과 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에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보존행위는 무제한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무제한 이걸 하나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처분행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처분행위에서는 지목변경한 걸 가끔 물어봤어요. 지목변경. 그러니까 논밭을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밭 있죠? 전답. 논밭 하니까 못 알아두는구나. 도시사람들이라. 전답. 전답이라고 하잖아요. 전답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후대리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처분행위는 안 됩니다. 메두리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대금지급을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6번에 해제권이나 그다음에 취소권은 되나야 안 되나요? 특별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수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문일 때 포인트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7번. 어디가 안 되는 거죠? 처분행위. 숙권이 필요하다. 그냥 맞는 거죠. 처분행위는 숙권이 있어야 되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믿음기 보존행위는 기억해 두세요. 이걸 33회 때 냈던 거거든요. 보존행위가 최근에 나온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호를 중단시키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예전에 엄청 많이 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매각행위, 매각. 파는 거잖아. 매각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닌가요? 이거였던 거야. 매각하는 행위가. 그런데 여기 앞에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 거죠. 그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썩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돈으로 보관하면 돼야 안 돼요? 좋죠. 그게 보존행위인 거야.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보존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좀 많이 냈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보존행위는 무제한입니다. 플러스해서 옆에다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10번의 숙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럼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번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후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12번. 대리인이 사망했네요. 누가 죽었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대리인이 죽었죠? 대리인 성년이죠. 대리인 뭐가 됐어요? 파산이 되면 대리권 소멸사유죠.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대리인 앞에다 치고 여기다가 뭘 써놔요? 본인 이렇게 써놔요. 본인과 대리는 이렇게 써놔요. 본인과 대리는 사망. 그 다음에 성년 후경 개시 파산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 이건 O, X. 이건 X죠. 왜 그러냐면 본인은 사망사유만 하나 들어가야 되고 성년 후경과 파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가. 이렇게만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하나 좀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의뢰 대리인입니다. 갑이 의뢰 대리인이다. 그럼 갑이 누구예요? 대리인. 을은 누구예요? 본인. 여기 을이 본인이에요. 이거 갑이 누가 되는 거고요? 대리인이고요. 보이셔요? 그러면 갑에 대한 성년 후경 개시가 됐다는 말 보이죠? 그럼 을의 대리권은 소멸 사유도 아니다. 소멸 사유가 됩니다. 대리권을 소멸시킨다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을 주려고 하거든요. 처음에 대리권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파산자예요. 아니, 미친 사람부터 시작하면 충격받을까 봐. 지금 을이 파산을 당한 사람이야. 그때 본인 갑은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성년 후경 개시를 받은 사람이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다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 정상적인 사람을. 대리 행위하다가 파산을 당해버린 거야. 대리 행위를 하다가 성년 후견을 받은 거지.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대리인을 선임할 때 본인이 파산자를 선임하든 성년 후견 개시를 선임하든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첩에는 똘망똘망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대리 행위하다가 성년 후견 개시를 받거나 파산을 당하면 본인의 재산을 건들거나 본인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 불치기 손해를.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로 노는 거라고. 지금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년 후견 개시대도? 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하다가 성년 후견 개시를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본인은 예측도 못하게 소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 사유를 넣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감정평가사하고 노무사 시험에서 그 문제가 파산이 나왔어요. 파산이 뭐라고 나오냐면 대리인이 파산자예요. 파산자를 당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파산자로도 선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답이 안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성률 후견이에요. 한정 후견 개시 받은 사람, 피한정 후견인은 거의 정상에 가까워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구별이 안 돼. 구별이. 구별이 안 된다고. 정상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봐보세요. 원인이 되는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인이 된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적 법률관계가 뭐죠? 위임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숙권 행위. 이 숙권 행위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위임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 얘가 불성실한 것 같아. 숙권 행위를 그냥 너 대리 행위하지 마. 하고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철회는 누구만 적용되죠? 이무만. 법정 대리 소멸 정도 된다 안 된다. 종료하고 철회는 이무대림만 적용되고 법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사성판은 이무법정 모두 적용되고 종료 철회는 이무대림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되죠. 17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세요. 원래 현명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현명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죠. 그렇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대리 행위의 현명은 불요식이죠.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현명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상할 수야. 현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가 됐다면 이를 현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할 수가 되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니까. 18번 다 읽었네. 위임장 보이죠. 그럼 뭘로요? 대리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계한 걸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위임장은 뭐가 된다? 현명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 계약서에. 계약서에 이거 중요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대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누구 이름만 기재를 한 거죠? 본인 이름만.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될까요? 계약서상의 명의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겠죠. 그럼 현명을 하는 이후에 충족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만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건 현명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나오면 조심하세요. 이걸 꼭 어떻게 쓰냐면 바꿔 볼게요. 대리인이 매매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여기까지 썼어요. 기재하고 본인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해 돼요? 대리인이 매매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본인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현명한 걸로 볼 수 있다. OX. O가 되는 거예요. 왜?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기재했잖아. 누가요? 대리인이. 유권이요? 무권이요? 유권이지. 유권 대리인이 계약서에다가 본인 이름만 썼죠. 그리고 본인처럼 행동했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유권이고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느낌에 뭐가 있냐면 무조건 본인처럼 행동했다 그러면 나쁜 새끼. 이 인생이 있는 거야. 본인처럼 행동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대리인이 계약서에 본인 이름 쓰고 본인처럼 행동해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거든. 유권 대리니까. 무권 대리가 아니고. 그러면 갑이 대리인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대요. 현명하지 않았죠. 그럼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누구를 위한 걸로 봐야 돼? 을. 대리인을 위한 걸로 볼 수 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21번 대리권남용이라는 거 보이죠. 대리권남용은 상대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원칙은 대리권남용은 원칙은 누가 된다? 현명한대로 표시한대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로 뭐가 들어갔었어요? 예외로 상할 수가 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죠.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할 수 무효니까 당연히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적용된 거예요. 지금 밑에 것이. 22번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체결 시 의사표시 하자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비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선의, 악의. 그런데 어떤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착오를 일으켰는데 대리인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강박을 당했는데 대리인이 강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항상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이 당해야 되는 거야. 통정을 누가 해야 돼요? 대리인이. 그렇죠? 비지니를 누가 해야 돼요? 대리인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통착사강. 항상 기준은 대리인이에요. 자,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망을 누가 한 거죠? 사기를? 상대방이 이렇게 친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친 거예요.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행사는 누가 하고?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거꾸로 상대방이 병이 본인을 강박하였대요. 이렇게 친 거죠. 그러면 이건 본인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이 지금 본인이 강박당한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런데 본인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당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당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자, 대리인은 상대방. 대리인이 돼 있어요. 상대방을 이렇게 쳤네. 이제 기망했다. 사기친 거죠. 그럼 취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기다가 언제나 넣어볼게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상할 수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본인의 상할 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앞에서 나오니까 이거 위에는 안 나올 거예요. 기분 나쁘면 이게 복대리가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게 그날 출제의원이 부부싸움을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복대리를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가 복대리가 들어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표현들이 반드시 나와요. 표현들이 나오고 무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개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복대리가 나오면 표현대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표현대리가. 그래서 이 대리는 다 해야 돼. 잘해야 돼요. 다. 세 문제를 놓치면 안 된다고. 점심 먹고 수업하려고 하니까 잠 오죠. 여기 올려볼래요 팔? 겨드랑이 해봐라. 아니 겨드랑이 뭐죠? 올려보라고 팔 좀. 기지개 펴보라고요. 감사해요. 지금 먹으면 혓바닥 딜 것 같아요. 엿먹으라고 지금 그런 거죠. 농담이에요. 제가 차는 커피를 이렇게 안 잘 안 먹어요.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달달한 커피를 안 좋아합니다. 달달한 음료를. 어글리기처럼 달하면 내가 잘 안 좋아해요. 참조하고 계셨다가. 아니죠? 아니 나는 내가 옛날에 녹차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녹차를. 하여간 녹차 종류는 다 좋아했었어요. 생차든 뭐든 간에 다 좋아합니다. 홍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유자차?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녹차를 달달하게 하고 오는 어글리 먼 차가 있어요. 난 그건 잘 안 먹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런데 녹차는 아니죠. 뭐지? 유자차는 달아야 돼요. 그렇죠? 맞는 거지. 자. 복대리라고 하는 거 보이실까요? 이거 정리하고. 아직 2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 잠이 오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금방 가버려서 시간이. 그런데 한 번 보고 오전 보고 지금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잊어먹는데. 그래도 기억을 할 거야. 이거 하고 시작고요. 대리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 자신이 나오면 무조건 대리예요. 대리인. 선임행위,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현명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혐장에 가면 여기가 뭘로 나오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일 거예요. 여기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해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X죠. 만약에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면 걔는 복대리가 아니라 그냥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거라고. 수인이. 그럼 이건 본인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런데 혐장에 가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X가 되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오케이.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이모대리인이에요. 왜? 선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임. 선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임. 선임은 전부 다 숙고냉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체크해 볼게요. 법정대리, 이모대리.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이모대리는 원래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승부, 승부,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여기에 어디 가니?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서만 선임할 수 있죠. 그런데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임과 감독상의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 이거 헷갈리거든요. 혐장에 가면 본인의 승낙을 받았어. 그러면 책임 안 지는 거 아닌가? 본인의 승낙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 다만 여기 지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 사람 시켜라. 지명을 해 줬죠. 그럼 선임 책임은 없는 거야. 선임 책임은 없고 뭐만 있는 거죠? 감독만 책임을 지는 거야. 행동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법정대는 언제나 책임이 있어요? 선임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면 시험에서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이걸 자유롭게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고난이 넓은 거니까 책임도 어떻게 돼요? 무과실 책임은 넓어야죠. 다만 뭐일 때는 부득이한 사이로 선임이 되면 이때는 선임과 감독상의 책임, 과실 책임만 부담한다. 지금 세 번 정도 반복하니까 대충 눈치는 채죠. 그러니까 따로 공부해서 애우려고 하면 이게 안 외워져요. 그게 박스가 참 안 외워지는 박스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됐어요. 그럼 누구도 없어지죠? 복대리도 소멸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성파 정료철에는 복대리권 소멸사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이 1번하고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런데 복대리는 지금 지문상으로도 한 뭐 갖다 놨죠? 몇 개 갖다 놨는데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맞춰요. 정말로. 이게 복대리가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오면 그건 축복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대리행위하고 섞여서 나오면 불행은 아닌데 표현대리가 나온다는 거.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뭐의 성질이죠? 이모대리의 성질이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한번 문제를 묻혀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이무대리인의 복임권과 같이 선임된다. 다시 해볼게요. 매끄럽지 못했나 봐.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때에는 이무대리인의 복대리 선임행위와 같은 형태로 선임할 수 있다. 5인데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뭐예요? 이무대리죠. 그럼 이 사람, 갑, 을, 다시 정이잖아. 다시 뽑으려고 하는 거야, 물을.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뽑아야 돼? 얘가 이무대리죠. 그럼 이무대리와 같은 형태로 복대리가 선임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야. 다시 해볼까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언제나 뭐예요? 이무대리. 그럼 이 정의라는 사람, 이게 법정이죠. 그럼 이 정의라는 사람은 뭐예요? 성질이 이무죠. 이무잖아.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뽑으려고 그래, 복대리를. 이 선임할 때 누구와 같이? 함부로 선임 못한다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다고요. 제 말 이해되신가요? 그걸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진짜로. 기출문제에 그걸 냈는데 그 뒤로 자취를 감추긴 했어요. 그래도 한 번 요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정리해보시면 됩니다. 이무대리. 복대리인이 제3자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현명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입니다. 누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을 한다고 돼 있고 복대리인이 선임됐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아요.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복대리도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처음에 행위능력자였나 봐요. 그러다가 성년후경계시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대리권 어떻게 돼? 소멸되죠. 그럼 그가 선임한 복대린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도 소멸되는 거죠.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본인을 대리한다 보이신가요? 본인을 대리합니다. 복대리는 이것도 잘 나와요. 복대리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제3자에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나중에 복대리는 보수청구권이 있어요. 누구한테? 본인에게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죠. 임후대리는 원래 복대리권이 없어요. 승낙이 있거나 무엇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선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4번, 34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잠깐만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 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 틀렸는데?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경우 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여야 한다. 누구의 이름이어야 돼요? 이건 본인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맞네. 미안해요. 내가 착각했네. 맞아요. 맞아요. 순간 내가 잔잔나 봐요. 여기. 자신의 이름을 선임해야 돼요. 여기가 누구로 들어가면 안 되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X 이렇게. 만약 현명을 생각해버렸던 거예요. 현명을. 현명은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본인. 선임은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정 대리는 원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죠? 그렇죠? 그럼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 원래 법정 대리는 무슨 책임을 지죠? 원래는? 원래는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으니까 무과실이죠. 무과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뭘로 선임되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되면 책임이 경감돼야 안 돼요? 경감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 지명 동그라미 칠래요? 지명이 됐어요. 그럼 항상 지명을 하면 머릿속 이걸 생각하세요. 선임 책임은 있다 없다. 그런데 뭐는 있다? 감독 책임이 있다. 그럼 선임 책임은 없는데 감독 책임이 있죠? 그럼 이 감독 책임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불성실을 생각하세요. 불성실. 얘가 불성실한 거야. 그럼 불성실이면 이걸 통지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해야 되죠. 당신이 지명한 복대리가 불성실합니다. 이 사람을 자르든지 아니면 해임하든지 뭔가 조치를 해 주세요라고 통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통지를 안 할 때에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불성실을 생각하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봐봐요.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뭐라고 했어요?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게을리 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경감된다 이런 의미예요. 선임 책임은 없고 감독 책임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불성실을 갖고 찾아요. 나중에는 이걸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 대리행위가 아니다는 거고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대리인.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어떻게 돼요? 소멸되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복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복대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문 자체가. 이것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가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할 건데 힘들진 않죠? 한번 조금만 더 가볼까요? 대답은 잘하는데 마음은 거의 성의가 없이. 자, 표현대리 한번 봐보자고. 아니, 근데 그래도 기억이 남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올해 빨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 세 번째 보는 거예요, 표현대리를. 쌩까하면 안 돼. 나 오늘 처음인데요. 그럼 안 된다고. 표현대리는, 진짜 표현대리는 이쯤 하면 이제 알아요. 표현대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무권을 알아들어요. 그런데 표현대리는 잘 와닿지 않아요. 표현대리는 무권이에요, 유권이에요? 표현대리는 유권이에요, 무권이에요? 유권이 아닌데? 무권인데? 지금 세 번째. 좀 오해하면 돼. 동영상 보시면 또 오해한다니까. 이 표현대리는 무권이에요. 무권 대리란 말이에요. 대리인데 외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이걸 100% 뭐예요? 100%? 본인에게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외관이 있어야 되고, 보라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책사유.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본인에게. 그래서 아까 무슨 위조했다. 위조, 위조.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위조,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 아니면 훔쳤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표현들이 나오면 안 돼. 위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길을 이전했다는 건 현명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훔쳤다라는 것도 귀책사유가 없는 거죠. 이것은 책임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 서은이, 보라스, 무과실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만 표현들이가 성립되거든요. 강행복귀 위반되는 건 표현들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강행복귀 위반되면 무효이니까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 강행복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잖아요. 이렇게 표현대리는 어디를 표현대리라 그래요? 표현대리는 어디를 표현대리라 그래요? 여기가 표현대리지. 대리권이 없는 놈이 대리행위를 했잖아. 이걸 표현대리라고 한다니까? 그렇죠? 그럼 이 표현대리가 강행복귀 위반이 된 거야. 그럼 강행복귀 위반됐으면 무효죠?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효과가 없는데 뭘 책임지라 그래? 책임을 지라는 건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이해 돼요? 그래서 강행복귀 위반되는 표현대리는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강행복귀 위반된 것은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봐볼게요. 외관 있어야 된다. 현명해야 된다. 상대방은 뭐예요? 선임, 무과실. 이 세 가지가 요건이라고 해요. 그럼 외관은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는 뭐예요? 125조. 125조. 대리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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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만 적용된다. 이무만. 이무만. 그다음에 126조, 129조. 대리권 소멸 후까지. 이 두 개는 모두 적용된다. 이무, 법정, 사자, 복대리. 일상가사 모두 적용되죠. 이 수여를 가지고 찾으면 좋은데. 수여, 숙권 행위. 다른 말로 뭐라고 안 주셨어요? 숙권 행위를 쓰지 않고 아까 법률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경우에도 이게 숙권 행위예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게 숙권 행위예요. 이해 되신가요? 오케이. 자, 현명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들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아까 이거예요. 이거. 자기 것처럼. 자기 앞으로 이게 현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이전등기. 이전등기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현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 겁니다라고 계약을 하지. 저는 가베대는 의린데요. 이렇게 현명하지 않거든요. 멘트를 갖고 찾으라고. 자기 앞으로 이전을 했다는 건 현명 안 한 거잖아요. 눈에 힘 줘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이제 여기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만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한다는 말 보여요? 저는 안 갖춰주려고 하거든요. 이걸 왜 안 갖춰주려고 하냐면 갖춰주면 헷갈려요. 그런데 봐봐요. 상대방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이 플러스 무과실해야 되거든. 그럼 소송이 제기됐을 때 상대방 선이 무과실을 누가 입증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랬더니 해볼게요. 125조 있었죠 아까. 대리권 수여. 그다음에 129조가 뭐였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그럼 여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을 전부 다 본인이 입증을 해요. 본인이 입증. 그럼 본인이 뭘 입증하겠어? 선이 무과실을 입증하겠어? 악이 과실을 입증하겠어? 참고로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지 그럼 뭘 입증해요? 악이가 있거나 과실이 있음을 본인이 입증을 해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을. 여기서 126조는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요. 스스로 저는 선이 무과실입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쳐요. 이렇게. 왜 그래요? 판례가 그래요. 그래서 125조, 129조는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을 본인이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은 상대방 스스로가 선이 무과실한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줄겨내진 않아요. 시험에서 줄겨내진 않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얘들은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얘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만 상대방이 스스로 선이 무과실을 입증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다른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가보면 대리권 수여 보이시죠? 그럼 대리권 수여는 두 개밖에 처음에 안 나와요. 이 지문이. 직함 명칭 사용도 대리권 수여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누구만 적용되죠? 이무대리만. 그럼 법정 대리가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대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복대리는 적용돼야 안 돼요? 왜? 이무대리니까. 복대리는 이무대리잖아요. 복대리는 이무대리니까 적용되죠. 당연히. 이것이 적용 안 된다니까요. 법정에. 권한을 넘는 거 있죠? 권한을 넘는 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 대리권하고 월권 행위가 동종, 유사 이 정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하나. 두 번째. 모두 적용돼야 안 돼요? 모두 적용되죠? 여기서 하나 또. 공법 등기 신청도 당연히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에 아까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대리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는 이걸 상대방은 뭐라고 해야 돼요?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해야 되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정당한 이유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언제만? 대리, 행위, 시만 있으면 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대리, 행위, 시만 있으면 되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그대로 내요. 고려하지 않는다까지. 이게 판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샤매 나와요.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2종이더라도 상관없다. 등기 신청 행위도 권한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예요? 선이 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언제만 기준이다? 대리, 행위시만 기준이고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는 이것만 나와요. 권한을 넘었다면 몇 조가 적용된다? 126조. 그리고 제가 아까 멘트 줬던 거 기억나요? 복임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임권이 없는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권한을 넘은 거죠. 그럼 129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가 적용된다고. 그 멘트를 조심해라고요. 복임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라고 했다고. 그럼 기존에는 복임권이 없었죠. 그런데 소멸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한 거죠. 그럼 뭐가 되는가? 권한을 넘는 126조가 적용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에 대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진짜로. 알겠죠? 아니 복임권이 없다니까. 복임권, 복대리를 선임 못하는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했다니까. 그럼 권한을 넘었어 안 넘었어? 그럼 원래 대리권 소멸 후니까 129조가 적용돼야 되는데 권한을 넘어버렸죠? 그럼 몇 조가 적용시켜라? 126조를 적용시켜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기다 써놔. 뭐라고 써요? 중요한 게 이게 복임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 후에 뭘 선임했다?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럼 몇 조가 적용돼? 126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할 것도 아닌데 이건. 복임권 없는 대리권이야 원래가.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했죠? 소멸한 다음에 대리행위를 하면 129조가 적용되죠? 그런데 복대리를 선임해 버린 거야. 그럼 권한을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넘은 거니까 129조를 적용하지 말고 126조를 적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 지문만 기억해 놓으시라고. 이 지문 하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1번. 이렇게. 됐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1번 지문 봐볼래요? 표현 대리는 성질상 뭐라고 돼 있어요? 무권이라고 유권이 아니라고.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단지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데 아마 표현 대리에서 이 지문을 빼고 내는 걸 제가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엄청 중요합니다. 지문이 잘 나오는 거고. 표현대리가 성립이 된 경우에도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임권. 그럼 추임 거절권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추임 거절권을 행사해 버리면 나 책임 못 지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원래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100%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추임권은 되는데 추임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은 철회권하고 뭐가 있다? 최고권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을 먼저 해볼까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하죠? 보통 표현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유리하고 본인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몰라. 계약 내용을 까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갑의 집 있잖아요. 갑이 병한테 그랬나 봐. 나 병한테 집을 대리권 줘서 팔아야 되겠어. 대리권 수혜했죠? 그런데 대리권을 안 줬죠, 을에게.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됐단 말이야. 그런데 을, 표현대리인이 1억짜리 집을 3억에 판 거야. 그럼 누구한테 좋아? 본인한테 좋은 거지. 그럼 본인이 얼른 추인해버린 거야. 그럼 표현대리가 본인한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반대로 1억짜리 집을 상대방이 3억에 산 거잖아. 그럼 상대방은 얼른 표현대를 주장하지 않고 뭘 주장해? 철회권을 주장해버리지. 나 계약 안 하겠다고. 왜? 표현대리도 본질은 무조건이기 때문에. 이해 돼요? 그런데 추인 거절권은 안 된다는 거야.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100%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도 최고권도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것만 안 되는 거야. 본인에게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안 해요.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과실상계는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뭔가 부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걸 퉁친다는 말인데 이 표현들은 100% 누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과실상계해서 여기다가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건 안 됩니다. 경감시킬 수 없습니다. 100%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경감시킬 수 없다. 그다음 표현들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무조건요. 이걸 입증을 누가 할 거냐고 문제가 아까 나왔던 거고. 표현들인 누구만 주장해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고 본인하고 전득자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전득자고 본인은 안 됩니다.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상대방만 이거. 대리권 수여 보인가요? 수여? 이게 동그라미 친 거예요. 수여. 수여가 뭐예요? 선임이고 다른 말로 수권행위이고 다른 말로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거야.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 이걸 이무대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무대리권. 그럼 이무대리권은 뭐라고 했어요? 법정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권한을 넘는 겁니다.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입증 책임에서 아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입증 책임이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선입브라스 뭐예요? 이 무과실을 누가 입증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런데 아까 125조하고 129조는 상대방의 선입브라스 무과실을 누가 입증하죠? 상대방의 선입무과실을 누가 입증해요? 이건 본인이 입증한다고. 본인이 입증한다. 그럼 본인이 선입무과실을 입증하겠어요? 악이 과실을 입증하겠죠.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여기 126조는 상대방이 이걸 부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은 권한을 넘는 행위, 동종, 유사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거 참 잘 나온 지문이고. 아까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이 보이죠?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까 나왔던 거네. 둘 다 나왔으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는 129조가 적용돼요? 126조가 적용돼요? 129조가 적용돼요. 그럼 앞에 내용은 뭐였냐면 봐봐요. 복인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 후에 복대를 선임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 처음에 들으면, 이건 126조거든요. 처음에 들으면 이게 구별 안 가요. 이거 듣고 처음 들어가지고 천재예요 그러면. 이건 천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지금 밑에는 대리권 소멸 후 복대를 선임했죠? 이 대리는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일단은 말이야. 복인권이 있는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를 선임한 거야. 그럼 권한을 넘은 게 아니지. 그 상태도 그 상태지. 그런데 우의 지문은 복인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하라고 그랬어. 그럼 우의 거는 복인권이 없었어. 원래가. 나중에 소멸한 다음에 복대를 선임한 거야. 그럼 권한을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넘은 거고. 밑에는 원래 저 대리권은 복인권이 있는 대리권이라고. 그러니까 복인권이 있는 대리인이 그게 안 넘어. 그런 말 멘트를 쓰지 않고 그냥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대를 선임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129조로 가는 거고. 앞에 수신어에다가 복인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를 선임했습니다. 그럼 이건 129조를 적용하지 말고 126조를 적용해야 된다고. 이 두 개만 고별할 수 있으면 돼. 이 두 개만 시험에 나와. 이 두 개의 지문만. 그런데 처음 들어보면 복대리권 선임했네? 그럼 이제 헷갈려버린 자. 그래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126조 그래버리거든요. 둘 차이가 다르다고 지금. 여기는 여기 앞에다가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렇게 물어볼까? 안 물어본다니까. 그럼 우린 추론을 해보는 거야.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복인권이 원래 있었던 친구야. 그냥 129조를 적용하는 거고 여기처럼 멘트를 넣어준다고. 복인권 없는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를 선임했다. 원래 복인권 없잖아. 소멸했잖아. 그럼 복대 선임했네? 그건 넘은 거잖아. 그럼 126조를 적용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똑같다고요? 왜 똑같아요? 다르다니까. 난 안 해. 이제 그만할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풀어보라고. 집에 가서. 그럼 이건 126조가 적용되고. 이건 129조가 적용되거든. 이 두 개밖에 없어. 이 지문이 만들어지는 게.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해. 다음에 할 거야. 그럼 나와도 다음에 몰라. 강행규정이 위반되면 뭐라고 했어요? 무효죠? 그럼 표현들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하지 않았대. 계속 나오죠? 이제는 알겠어요? 표현 대리, 무권대리. 대리가 들어가려면 현명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럼 아까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길을 이전한 거야. 그리고 대리 행위를 했죠? 그럼 내가 대리인이라는 말 쓸까? 안 쓸까? 안 써. 이건 내 거예요 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럼 현명 안 했죠? 그럼 대리가 아니죠? 유권대리도 아니고 무권대리도 아니고 표현대리도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라고.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판례가 뭘로 해결하라? 무권대리를 준용해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해 돼요? 그러니까 구별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33회 때인가 나왔다니까 그 문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왜 대리가 붙어지는지를 구별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대리라는 말은 반드시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가 안 되거든. 유권이든 무권이든 됐죠? 좀 쉬었다 오면 마지막 정리하고 갈게요. 쉬었다 오세요. 쉬었다 오면 마지막 정리하자의 처분 행위는